많은 사람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노린 건데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 도심에 있는 한 2층짜리 창고.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자 환풍기가 달려있고 모래주머니가 가득 쌓여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쪽에는 땅이 깊이 4m 정도로 파여있습니다. 내려가 보니 높이 90cm, 폭 75cm의 지하 통로가 발견됐습니다. 모래주머니로 앞이 막혀있지만 궤도가 깔려있고 길이만 15m가 넘습니다. 이 통로는 지난 2월 50대 총책 등 절도단 9명이 만든 땅굴입니다. 이들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4개월 동안 길이 25m의 땅굴을 팠습니다.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 2명을 포함해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설치 기술자와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훔친 기름을 저장하고 팔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주유소까지 임대했습니다. 땅굴이 발견된 장소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도로 밑이었는데 집안이 무너졌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붕괴 위험이 있는 범행 현장을 복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